남원에서 냉동겹살은 우리 여러분들 집 주위에 어디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웃습니다. 쭈위가 웃어요. 아, 좋다고. 아, 박수 칩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쭈위야,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중국말로 얼마나 맛있다? 아바나마. 아, 아찔다. 아, 그래요. 아바나마 한국말 아니에요? 아바나마. 삼겹살이니까 세겹을 쌓았어요. 찜참. 삼겹살이니까. 삼겹살이니까. 먹고.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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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Malcolm, Malcolm. Malcolm, Malcolm. Malcolm, Malcolm. 나를 따라 날아가고 싶어 아 눈이 반달이 되네요 느낌 아니까 다현이 알 맛있어요? 느낌 아니까 아니까 오랜만에 듣네